고 킹 받는다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해라 네 안녕하세요 아까 성주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서 네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 팔 왜 멍도였냐고요? 아 이거 그 아토피라서 이거는 약간 흉터 같은 건데 계속 약 바르고 있어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지금 8시인데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 네 저도 밥 그거 저도 밥 저 대충 먹고 이제 또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TMI? TMI TMI? 뭐가 있을까요? 어 어제? 어제 이제 또 방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저녁 다들 저녁 뭐 드세요? 안녕하세요 MBTI 원래 ENFP였는데 더욱이 검사해보니까 ISTP 나와가지고 저도 제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라이브 진짜 어렵다 라이브 진짜 어렵다 어 아 지금 제가 팔이 많이 보인다 해서 잠바만 빨리 입고 올게요 아 여러분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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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옷 입고 오셨나요? 네 잘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진행하세요 네 참 여러분 다시 왔어요 하하 재밌죠? 네 아까 어디까지 했었죠? 성준 성준 밥 얘기하고 있었나요? 학교 돌아왔어 학교 아까 성준이 하는 거 잠깐 봤는데 요새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아 아까 라이브가 오 이렇게 댓글 하거든요 처음인데 오 진짜 어렵네요 네 재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왜 그랬어? 저는 요새 이제 요새 좀 자주 듣는 거는 엔하이픈 선배님 신곡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거 요새 좀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경준이 형도 좋아하고 네 제일 많이 듣고 있어요 음 벌써 팀엑스 앨범?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요? 미혼 아니면 벌써?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저 밖에서 성준이랑 경준이 형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어떻게 불러올까요? 왔네요 안녕하세요 경준 씨 경준 씨 들어오세요 문 닫고 오세요 저 문 닫고 오세요 인사 인사 나한테 왜 그런 거야 왜 현수 형 갈 때마다 이랬어? 머리색이 네 왜 현수 형 갈 때마다 이랬지? 네 지금 네 아니 경준 씨 오시라고요 네 현수 형 안녕하세요 아니 경준 씨 금윤 씨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이리 와요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줘요 안녕하세요 아 뭐해? 왜 부끄럼 탈출해 어서 다 먹으러 가야 돼 아 빨리 인사 빨리 밤이 중요해 팬분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수 형 잘하고 있나요? 지금 밖에서 보니까 표정이 아주 아니 초반이라서 지금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초반에서 지금 네 초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송주 씨 아까 잘한 거 같은데 네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도와줘요 제가 머리 세팅을 도와드릴게요 그러지 마 아니 자신감 자신감 일단 저는 밥 먹고 오겠습니다 네 애들 밥 먹고 온대요 저 이제 화이팅 네 이따 봐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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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습니다 경준이 형 귀엽다고요? 그쵸? 네 귀여워요 여러분들 요새 비 자주 오잖아요 혹시 뭐 비 오는 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? 성원이? 성원이 만나서 사진 있냐고요? 그때 이제 저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나면 한번 찍어볼게요 네 보고 싶습니다 참 아까 지금 성준이랑 경준이 형이 밥 먹으러 방에 들어간 거 같은데 네 아까 지나가더라고요 휘? 휘! 휘! 아마 지금 이제 저희 다음을 위해 4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윙크? 윙크요? 저 윙크 지점부터 하는데 네 좀 늘었어요 팝 챌린지? 네 제가 멀티가 안 돼서 이거는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셀카 올려달라 셀카 오케이 오늘 그러면 끝나고 저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 오면 타코야키 뭐고 타코야키 타코야키 맞아요 저희 동네 타코야키 저기 그 차에서 막 파는 거 있잖아요 트럭 와가지고 현금 결제 만들고 하는 거 그 있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그거 좀 자주 먹었었던 거 같아요 근데 저는 문어 빼고 먹었어요 햄으로 못 먹어가지고 네 문어 빼고 먹고 그래도 먹어도 맛있어요 밀크티 좋아하냐고요? 밀크티? 타로 밀크티 뭐 이런 거요? 그냥 밀크티는 안 먹어봤는데 뭐 태훈이 형은 좋아한 거 같더라고요 맛있네요 코 움직여? 요새 몇 시에 자? 요새 맨날 다는데 막 좀 늦게 잘 때도 있고 뭐 일찍 잘 때도 있고 뭐 젤까지 막 기재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잘생겼다고요?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색깔 저 초록색이 요새는 제일 좋더라고요 오늘 TMI 오늘 제가 바지를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왔는데 제가 앉아있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막 부끄럽나? 네 부끄러워요 네 이렇게 생방송한 게 처음이라 부끄럽고 자기 전에 뭐 하냐고요? 자기 전에 그 저희방에 의자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창문도 보면서 약간 멍 좀 때리다가 그러다 잡니다 한번 일어나서 보여달라고요? 바지? 바지? 되나? 이거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거든요? 이건데 약간 신기한 게 허리가 진짜 커요 그래서 끈을 좀 해야 되고 이게 두 개예요 이게 뒤에는 청이고 여기는 이건데 체육복?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이거 사서 새로 사서 네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진짜 이게 생각보다 편한데 근데 이게 허리가 너무 커서 끈으로 잘 쫄라매야 돼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파이팅! 원래 모르면 3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다들 감사합니다 다들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친한 연예인? 저는 뭐 성은이밖에 없고 멤버들뿐이죠 오늘 내 친구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곱창! 양념 된 거 좋아하세요? 아니면 그냥 소금? 닭발 저 무뼈 닭발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맵더라고요 와플 와플 오 와플 와플 근데 솔직히 저 와플 그거 좋아해요 그 있잖아요 막 옛날 와플 그 막 그냥 되게 간단하게 된 그런 와플 족발에 맥주? 먹고 싶네요 막창 저희 집 앞에 막창 진짜 맛있는데 저희 그 그거 고양집 그리고 피자 피자 저희 애들 다 피자 좋아요 경준이 형은 어디 있어? 밥 먹으러 갔어요 스크린샷 타임? 이게 뭐예요? 스크린샷? 포즈 뭐 하면 되나? 오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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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 짱이래요 오노축? 아 오늘 노래 추천 저 그러면 오늘 오늘 노래 오늘 노래 오늘 노래 오늘 노래? 뭐가 있을까? 플래리스트를 찾아볼게요 오늘 노래 오늘 노래 오늘 쿠키 선배님 신곡이 나왔었잖아요 그 이아이 선배님이랑 같이 한 거 그거 요새 저녁에 진짜 많이 듣고요 그거랑 또 이제 여름이니까 폴블랑코 선배님의 썸머 쉬는 날에 제일 먼저 하는 거 저는 솔직히 쉬는 날에 좀 늦게 일어나서 그냥 집에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좋더라고요 롤모델? 롤모델은 폴블랑코 선배님을 일단 뭔가 제 롤모델도 음악적으로 되게 자꾸 하고 또 막 저희 턴 선배님도 좋아하고 되게 저희 선배님들 다 좋아합니다 나도 집순이 저 원래 근데 집순이 아니었... 집돌이라고 그러나요? 집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영화? 영화 영화다! 영화는 이제 또 넷플릭스를 봐야죠 넷플릭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새 영화를 진짜 안 보는데 근데 최근에 최근에 본 게 뭘까? 최근에 도둑들을 봤네요 옛날... 근데 영화는 진짜 옛날 게 진짜 재밌는 거 같아요 네, 많이 졌어요 좀비 영화? 아, 저 좀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드라마? 제 최애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 어떤 영화 정했는데 저 약간 코미디나 액션? 이런 거, 판타지? 이런 거 정한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거면 좀 잘 보는 거 같아요 어떤 음식 좋아하냐? 저는 요새 제일 뭔가 좋아하는 건 스쿨푸드? 마리? 김밥? 그런가?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눈 진짜 크다? 감사합니다 유령을 좋아하게 된 포인트는 그 유령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귀여웠어요 유령이 그러니까 무섭게 그려질 때도 있는데 약간 좀 귀엽게 그려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귀엽다 생각해서 유령을 좋아하게 됐는데 요새는 또 좋아하게 된 게 뭐가 있냐면 요새는 요새 좋아하게 된 거 송준이? 요새는 근데 약간 좀 귀여운 캐릭터가 뭐가 있을까요? 추천 좀 해주세요 유령 송준이? 유령 송 들어봐 그 유령, 유령들 진짜 귀여워 유령 송 오케이 일단 끝나고드릴게요 수벅 수벅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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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벅은... 수벅 메뉴? 수벅은 잘 안 먹겠다 왜냐면 아메리카노만 마셔서 휘는 어떤 룸메이트냐고요? 휘는 일단은 요새 방을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휘 제가 어제 휘 바지를 정리해줬거든요 잠 안 치워요 나중에 휘한테 좀 치우라고 뭐라고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진나간 다람쥐 현수 태훈이냐 성준이냐? 저 성준이에요 왜냐면 태훈이 형은 또 제가 많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번엔 성준의 차례라서 감사합니다 꼭 말해주신대요 태훈이 형 태훈이 형 또 이제 다른 애들이 태훈이 형 챙겨줄 거예요 간단한 일본말 뭐 있죠? 지금 생각났네요 오츠카를 사면 되시다? 뭐 이거밖에 없는데 어떤 과일 좋아하냐고요? 과일? 저 과일이면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저는 태훈이 착해? 착해 태훈이 형 착하죠 오성준 또는 오 년성준? 귀여워 감사합니다 화났을 때 가장 무서운 멤버 화났을 때 경준이 형 화났을 때 가장 무서운 거 경준이 형 경준이 형이 원래 평생에 화 잘 안 내는데 약간 화내면 왜 무서워요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? 저는 베스킨라빈스에서는 애플 민트 제일 좋아하고 오이 케이크 민초 둘 다 좋아해요 잘 지내네 잘 지냅니다 바이바이? 어디 가요? 가지 마요 애플 민트 먹었냐고요? 네 그 이제 활동 그때 끝났을 때 끝나고 오는 날 다 같이 밥 먹었는데 그때 이제 후식으로 진짜 배로 먹자고 꼬셔가지고 다 먹었어요 애플 민트 이거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상큼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블 캐릭터 누구 가장 좋아하냐? 저는 아이언맨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? 어떤 것을 사요? 애플 민트 못 먹었다고? 아니에요 지금 배로 시키면 아마 시간 좀 맞지 않을까요? 애플 민트는 최고예요 마음에 드는 자기 노래 파트? 저 거기 좋아요 볼륨을 켜 여기저기 운동 대박 내 길거리 퍼지기 유가리 무빈 온 다음 챕터 라이크 뭐 여기 여기가 뭔가 제일 뭔가 제일 멋있어요 뭐 있어요? 지금 휘가 왔는데 휘가 이제 4층에 쓴 내용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내 파트 뭐였지? 이거 아닌데? 잠시만요 왜 미우는 기억이 안 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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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뭐예요? 왜 미우는 기억이 안 나지? 파이팅 TNX 노래 비켜 조금만 작은 노래 작은 노래 진짜 좋죠 작은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다 휘 되게 자랑 뿌듯하겠다 흑발 보고 싶어 흑발 흑발 언젠가 한 번 하는 걸로 푸딩 좋아하냐고요? 푸딩? 없어서 못 먹죠 하고 싶은 머리색? 저 진짜 제일 하고 싶은 머리색 그거예요 벨리아주인가 벨리아주인가 그 되게 막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이거 들어간 거 스케치? 아닌데? 스틱? 네 뭐 일단 뭐 이렇게 막 들어간 거 있잖아요 막 검정색이 막 이렇게 그거 되게 뭔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이뻤어요 그런 머리?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아 맞아 발레아주 어 맞아 브릿지 부럽다 저도 나중에 그 머리 한 번 해볼게요 너가 더 이쁜데? 부끄러우네 투톤 머리 투톤 머리도 한 번 해보고 싶죠 머리에 찰싸떡 같다고요? 네 아 그 저 그거 있어요 그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는데 이렇게 제가 잠들 때가 있나 봐요 그때 이렇게 갇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얼굴을 근데 요즘 분이 볼 되게 말랑거린다고 그때 좀 막 뭐 약간 막 뭐라 그러죠? 말랑말랑한 거? 액체변물이라거나 젤리라거나 뭐 일단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뭔가 머리 그렇게 말랑한가? 만져보고 싶죠? 여러분들 카페 가면 뭐 시켜 먹어요? 액괴 카페 가면 뭐 시켜 먹어요? 저 뭐 되게 좋아하는 메뉴 같은 거 있어요? 물 마시는 거예요? 네 지금은 물이에요 커피 다 마셔가지고 물로 대신 하고 있어요 물 로얄 밀크티 로얄 밀크티? 스무디? 스무디? 저 피스타치오 스무디 좋아요 딸기 라떼 딸기 라떼 성준이랑 같은 취향이네요 바닐라 우유 바닐라 우유 바닐라 우유는 뭐예요? 처음 들어보는데 뭐 어떤 맛이에요? 달달하겠죠? 네 돌체 라떼 아 맞아 스타벅스에서 저 뭐 시키면 커피 아니면 돌체 라떼 많이 시켜요 아샤츄 아샤츄? 아까 뭐예요? 몬스터? 머리 만져주세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아아 저도 아아 애플민트 진짜 맛있어요 뭐 사람마다 입맛은 다하지만 저는 맛있어요 원래 민트 초코를 안 먹거든요? 애플민트 먹어요 좋아하는 초콜릿? 초콜릿 초콜릿 네 뭐 저 그 툰더? 우유 우유는 저는 우유요? 우유? 바나나 우유? 아메리카노 쓰지 않냐고요? 처음에 썼는데 제가 먹다 보니까 진짜 뭔가 맛있어요 맛있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생각나는 맛? 근데 하루에 세 잔 이상 먹으면은 막 되게 그렇더라고요 자허블 그거 태현이 형이 진짜 좋아요 헤이즐라 라떼 흑인자 라떼 되게 다양하다 뭐다 장난감? 아 저 그거 뭐 그거예요 그 툰더조이 똥글똥글한 거 말고 그 있잖아요 길라란 거 그 우유 들어가는 거 말고 약간 빠삭빠삭한 거 피어싱 제가 근데 여기 귀볼이 두꺼워서 귀를 뚫으면은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요 저는 귓볼이 두꺼워가지고 옛날에 뚫고 싶었는데 귓볼이 너무 두꺼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난 뚫으면은 안 어울리겠다 킨도 부에노 부에노 맞나? 부에노일 거예요 인절미 빙수? 옛날에 딱 설빙 처음에 이제 봤을 때 인절미 빙수 진짜 많이 먹고 설빙에서 그 딸기 빙수 시키면 아마 그거 제일 많이 시키는 거 같은데 요새 설빙을 안 먹어가지고 딸기 빙수? 원래 근데 저는 진짜 제 취향은 옛날 팥빙수 있잖아요 그거 좋아요 약간 찹쌀떡이 있고 무슨 약간 달달함에 젤리 네모난 거 있잖아요 막 그거 올라가 있고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원래 약간 경준 다섯 명 아니 경중 다섯 살 저 경준 다섯 살 다섯 명은 감당이 안 되고 다섯 살 이렇게 제가 경준이 형 잘 키워가지고 빙수 우유 얼음 그냥 그럼 솔직히 맛있는 건 우유 얼음 다음 머리 색? 네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과일 과일 과일은 다 좋아요 준혁이랑 결혼할 수 있어? 강아지 고양이? 저는 어렵다 저 뭘 근데 강아지? 강아지인데 좀 저는 큰 강아지 좋아요 약간 뉴트리거나 이런 강아지처럼 뭔가 그 강아지들이 큰 강아지들이 되게 순하더라고요 오늘 TMI 오늘 TMI 하나 더 하자면 오늘 택배가 왔대요 제가 기다리던 건데 오늘 와서 오늘 빨리 집 가가지고 택배 엄바싱하고 또 방 또 치우고 또 근데 저희 방에 왜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너무 더워요 진짜로 우유 또는 커피? 저는 커피 우유... 우유는 뭔가 생각보다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 우유 스포 가능? 불가능? 쿨패드인데 그거 깔고자? 쿨패드? 그럼 사야 되나? 진짜 아니 뭐 에어컨 곧... 방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고쳐야 된대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나봐요 배고파 빨리 지금 밥 시켜요 빨리 어떤 주스 좋아하냐고 저는 그거 제일 좋아해요 버무더에서 오렌지 주스 저번에 유튜브 라이브 할 때도 저만 성지? 누구 오게요? 잡니다 혜수 씨 네 잘하고 있어요?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? 너무 어려워요?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줘서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까 제가 네 오기 전 와서 저 그 옆방에서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혜수 형 머리색이 맥주 같다고 하더라고요 맥주 같다고? 나 그거 못 봤는데 혜수 형 머리색이 맥주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리색이 맥주 같다고요? 네 그래서 네가 나 망치잖아 혜수 형 성지 씨 저 지금 태훈이 형이랑 성지 중에 골랐는데 저는 성지 씨 골랐거든요 성지 씨가 저 골라줘야 돼요 결국 주이 형 고르면 안 돼요 이유가 뭐죠? 네? 이유가 뭐예요? 내가 너를 더 좋아하니까 아 좋아요 네 원래 어렵습니다 네 저 아직 처음이라서 이렇게 라이브 하는 게 진짜 이렇게 저 혼자만 하는 게 네 처음이라서 너무 어렵네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준혁 씨 전 같이 들어오죠? 저도 어렵습니다 준혁 씨 잠깐 오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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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혁 씨 역대 저 방송에서 이 노래 제일 많이 나오죠? 네 두 번밖에 안 했어요 두 번이요 지금 지금 저 포함 성지 씨 포함해서 세 명 나왔어요 경준이 형도 나오고 준혁이도 나오고 나왔어요? 나오고 나오고 뭐예요 형? 오늘 약간 좀 만남의 광장이야? 만남의 광장 느낌이죠? 약간 제가 혼자 있으면 말을 잘 못해요 진짜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잘하고 있죠 다 잘하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네 준혁이다 준혁아 준혁아 안녕 세상에 준혁아 제가 약간 이제 애들 잘하고 있어? 네 경준 씨 들어오세요 잘하고 있어? 경준 씨 들어오세요 밥 먹고 아 히 씨 들어오세요 히야 들어와 히는 다음 차례 왜 안 끝나? 히 씨 들어오세요 다음이 나 아니야? 맞아요 다음 히인데 지금 미리 스포 할게요 아니 스포라기보다는 미리 약간 선공개 아 선공개 히 씨 왔으니까 모조 가요 이제 저 이따가 만날게요 아니 그래서 히는 안 온대요 저는 약간 시크릿하게 시크릿하게 히는 안 온대요 문스포 거의 뭐 파티죠 뭐 네 태훈이 형만 오면 지금 저희 멤버들 다 나오는 건데 태훈이 형 운동하고 있어요 태훈이 형 운동하고 있어요? 네 나도 안 오겠구만 아 맞다 저도 이제 경준이 형 따라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나도 하고 있어 응 보이시나요? 굿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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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이거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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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쌀떡 좋네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고요 그럼 가자 네 재밌게 하고 네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지켜보고 있으니까 재밌게 해요 다음에는 저 혼자 말고 네 혼자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다음에는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끌고 와서 둘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시죠 네 바이 가요 홍키파을 왜 들고 있어요 휘가 홍키파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끌고 온 거예요 얼른 끌지 저요? 가네 여러분 하트 주세요 네 네 근육이 없는 게 더 좋아 약간 슬픔 멋을 약간 되게 뭔가 힘으로 쳤죠? 역시 혼자 하니까 되게 뭔가 뭔가 비는 게 많은데 멤버들 왔다 하니까 네 이렇게 되네요 아유 부끄러워라 피스 안 끝나? 저기요 저 나오고 싶어요 알고 해야 돼요 니 해라 앉아 아니 딴 데서 할 거야 딴 데서 할 거야? 딴 데서 하는데 끝나가는 중이죠? 17... 휘가 빨리 끝내라고 지금 눈치 주네요 슬슬 이쪽으로 여러분들 휘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트 하나? 여러분들 이제 휘가 한대요 휘씨? 휘씨? 얘 안 나가고 있거든요? 말을 안 하네 인기가 많네 저희 저희 멤버들이 저를 참 좋아해 주네요 아주 고맙게 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안녕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지? 이거요? 안녕